여러분 오늘 우리가 맺을 수 있는 이 성령의 열매인 희락과 기쁨은 여러분들이 여러 가지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맛보시게 하시는 놀라운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아, 어려움 속에서 빛나는 기쁨의 열매가 우리들에게 있구나 야고보서 1장 2절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에게 딱 가슴에 와닿는 구절은 뭐가 있어요? 시험, 기쁨 뭐가 있어요? 저에게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말이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이렇게만 해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랬으면 조금 받아들이기가 쉬웠을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분 별로 생각을 안 하고 말씀을 들으시죠? 이게 여러 가지라고 하는 게 있을 때와 없을 때가 진짜 다르지 않아요? 그냥 시험 한 번 당할 때가 아니라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 이 말씀도요 뉘앙스를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고 하는 게 얼핏 들으면 영어에 if 너희들이 당한다면 이렇게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NIV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if가 아니라 시험을 당할 때가 when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 어쩌다 시험을 당할 수도 있다 이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시험을 당할 때인데 이 때가 언제냐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적용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당하고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는 것이 별로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당연히 그 일을 당할 때에 우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그런데요 그 다음 구절이 중요해요 야곱에서 1장 3절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이것 때문에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우리들에게 다가오는 시험이요 그냥 시험과 시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에게 당하는 그 시련이 어떤 시련이냐면 믿음의 시련이래요 우리들이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우리들이 당하는 믿음의 시련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온전히 기쁘게 여길 수 있다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skept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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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idance Joseph Rock